니들 얘기하는 거다. 레드필로 소인 찐따 천여충 새끼들아. 흑자헬스는 레드필과 천여충을 동일시합니다. 흑자헬스에게 이런저런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한 자칭 레드필 추종자들 중 상당수가 천여충이기 때문인 듯합니다. 여기에는 천여충코리아 장민서도 중대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용찬호와 짝짝꿍하기 전까지 장민서는 레드필기의 문익점으로 통했습니다. 전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레드필 지도자로 추앙하는 앤드류테이트가 천여성의 중요성에 대해 썰을 풀었기 때문에 한국의 자칭 레드필 추종자들 중에 천여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천여충 앤드류테이트의 영상을 직접 본 한국의 레드필 진따들이 천여충이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앤드류테이트를 숭배하는 천여충코리아 장민서가 레드필 천여충들을 양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한국의 레드필 호소인 천여충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천여성 문제를 다룬 롤로토마시의 영상들도 보십시오. 물론 니들같이 무식한 새끼들은 번역판 영상이 없으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영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의 레드필 추종자에게 몰려가서 번역을 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하시길 바랍니다. 천여충코리아는 천여충신념과 충돌하는 롤로토마시의 영상을 번역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레드필의 창시자이자 이론가로 통하는 롤로토마시는 천여성에 대해 앤드류테이트와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나무위키에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쨌든 앤드류테이트가 대단히 비논리적이며 진화심리학을 이상하게 써먹는다고 지적한 나무위키의 말에는 동의합니다. 한국의 레드필로소인 찐따 천여충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레드필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앤드류테이트의 영상보다는 롤로토마시의 책이나 영상을 보십시오. 롤로토마시는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서 레드필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화심리학에 대해 앤드류테이트보다는 훨씬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진화심리학이나 다른 문제와 관련하여 롤로토마시도 진화심리학 전문가 이덕하에게 조만간 작살이 나겠지만 이덕하가 롤로토마시의 합리적 남자를 조지는 영상은 아직 한편도 안 나왔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부터 천여성에 대한 앤드류테이트의 이 짧은 영상을 비판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의 번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적 있습니다. 그 영상부터 보는 것이 순서일 겁니다. 앤드류테이트는 원시사회에서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여자를 돌봐줄 남자, 즉 남편이 없다면 그 여자는 생존할 수 없었다고 단언합니다. 원시사냥채집사회가 현대복지사회에 비해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험악했을 것이 뻔합니다. 맹수가 습격할 수도 있었고 다른 부족에서 습격할 수도 있었고 심각한 굶주림에 시달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럴 때 남편이 있는지 여부는 만삭인 여자 또는 갓난아기를 품고 있는 여자의 생존에 무시하기 힘든 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향을 앤드류테이트처럼 무작정 엄청나게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현존 사냥채집사회들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남자들이 사냥한 것들은 대체로 기여도와 상관없이 부족 내에서 골고루 분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수십만 년 전 우리 조상들도 그런 식으로 살았다면 임신한 여자에게 남편이 없다고 해도 고기를 못 먹는 불상사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심각한 기근의 시기에는 그런 공산주의적 고기 분배 패턴이 상당히 또는 아주 많이 깨졌을 것 같습니다. 원시 사회에서 만삭 또는 출산 직후의 여자가 아주 힘들어할 때 도와줄 사람이 남편밖에 없었을까요? 여자에 가까운 혈족이나 친한 친구가 근처에서 살고 있어서 힘들 때 도와줄 수 있었을 겁니다. 현존 원시 부족들을 보면 같은 부족에 속하는 사람을 많이 챙겨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봐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도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을 보면 도와주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만 도와주면서 자신도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 안 도와줄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 사냥 채집 사회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현존 원시 부족들에 대한 관찰, 아주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선사시대 유적들에서 출발한 과학적 추론, 다른 종의 동물들에 대한 지식에서 출발한 추론, 현대인의 심리나 행동 패턴에 대한 지식에서 출발한 추론 등을 통해 이리저리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앤드류 테이트처럼 무식한 새끼들만 과거 원시 사회에 대해 그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니까요. 앤드류 테이트는 오늘날에도 거의 모든 곳에서 천여성을 몹시 탐낸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아프가니스탄처럼 여전히 천여성 검사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 선진국으로 통하는 나라들에서는 나이가 꽤 들었는데도 여전히 수천여인 여자를 안 좋게 보는 경향도 생겼다고 합니다. 지독하게도 여성차별적인 이슬람교를 신봉하거나 지독하게도 보수적인 기독교 육파를 신봉하면서 혼전순결에 목숨을 거는 여자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일본 같은 나라에서 인기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여자는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천여충진따가 한국에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21세기 선진산업국에서 여자가 오랫동안 천여성을 지켜온 비결이 울트라보수적인 신념일 수도 있지만 못생김이나 더러운 성격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여자들 중에 수천여가 매우 드문 문화권에서는 남자가 수천여에 집착할수록 우월한 여자와 결혼 또는 연애를 하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수천여에 대한 집착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앤드류 테이트는 남자가 수천여를 선호하는 심리기제를 진화시켰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어떤 여자가 수천여라면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남편 또는 남자친구의 유전적 자식임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남자가 그렇게 진화했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또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가 의식적 생각을 거쳐서 수천여를 선호한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아내가 결혼할 때 수천여였다 하더라도 아내의 자식이 남편의 유전적 자식임을 확실히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24시간 감시하지 않는 이상 아내가 언제든지 바람을 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 심리학계에서는 남편이 열등할 때 여자가 우월한 남자의 유전자를 얻기 위해 때로는 바람을 피우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이 인기 있습니다. 수천여가 울트라 보수적인 심념 때문에 혼전순결에 목숨을 걸었던 여자라면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천여충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여자를 견딜 수 있습니까? 천여성을 통해 부성 확실성을 보장하려는 시도에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수천여임을 알아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자가 자신의 성생활을 남자에게 속속들이 솔직하게 말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는 섹스 내숭을 떨도록 진화한 듯 합니다. 여자가 그런 식으로 진화하지 않았더라도 남자가 성적으로 매우 물란한 여자를 결혼이나 깊은 사랑의 맥락에서 극혐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천여막은 운동을 하다가 터지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천여막 재생 수술도 있습니다. 현존 원시 사회에서는 여자가 성인이 된 다음에 몇 년만 흐르면 다들 유부녀가 된다고 합니다. 여자가 사냥채집 사회에서 번식기계로 진화했다면 사냥채집 사회에서는 번식기계로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겁니다. 21세기 한국의 여자들처럼 자식을 거의 낳지 않는 것은 번식기계와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원시 사회에서도 어떤 여자가 수천여라는 것을 알아내기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남자에게 수천여 선호 기재가 진화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그럴듯한 가설은 남자가 바람기가 상대적으로 적어보이는 여자를 결혼 또는 깊은 사랑의 맥락에서 선호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입니다. 레드필식으로 표현하자면 바디카운트가 적어보이는 여자를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진화심리학 전문가가 쓴 책이나 논문을 앤드류 테이트가 하나라도 읽었을지 의문입니다. 읽었다 하더라도 대까리가 너무 나빠서 거의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앤드류 테이트가 상당히 똑똑하고 유식한데도 불구하고 진화심리학에 대한 온갖 헛소리를 전략적으로 늘어놓고 있을 가능성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장면에서 최재천 교수를 떠올려도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주장을 하면 지능이 평균 이하인 남자들 또는 경계선 지능으로 분류할 만한 남자들에게 추앙받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앤드류 테이트가 이걸 노리고 그런 언행을 보였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니들 얘기하는 거다. 레드피로소인 찐따 천여충 새끼들아. 이덕하의 유튜브 채널이 일생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싫어요와 구독 취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을 달 거면 제발 좀 참의적으로다가 달아라. 안 그럴 거면 조용히 꺼져져라 찐따 새끼들아.